북한 해킹그룹 라자루스의 활동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들의 해킹은 금전 취득이 가장 큰 목적이며 주로 개발도상국을 상대로 공격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미국 당국은 실제 드러난 해킹 공격 피해뿐만 아니라 북한이 해킹 대상으로 삼고 공격을 시도한 사례에도 집중하고 이에 대한 정보 공유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택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 상공회의서가 주최한 북한 라자루스 그룹 웨비나에 참석한 미국 법무부의 안일 안토니 LA 연방검찰청 사이버 지적재사권 범죄 담당 차장검사는 북한 해킹그룹 라자루스의 활동을 분류하며 가장 큰 목적은 자금 획득이라면서 은행이나 가상화폐 절치뿐 아니라 랜섬웨어 유포도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보안 전문 업체 심한텍의 비크람 타쿠르 기술국장 역시 북한 라자루스 그룹의 활동은 자금 취득 목적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개발도상국이 주요 공격 대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지난 2016년 발생한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해킹 사건이 대표적으로 해당 은행이 뉴욕 연방준비은행에 예치하고 있던 1억 100만 달러가 해킹으로 인해 절치됐고 이 가운데 8,100만 달러가 실제 이체됐었습니다. list of these institutions that have been targeted, one will notice that all of them are part of developing countries. You see them going primarily to organizations maybe in Asia or Africa or developing countries out there because the security posture is a lot weaker in some of these institutions. 스티븐 버나드 전 소니 픽처스 부사장은 지난 2014년에 소니를 대상으로 한 북한의 공격을 지적하면서 북한 당국의 애국주의 역시 북한 해킹 그룹의 활동이며 당시 피해가 매우 컸다고 설명했습니다. 안토니 차장 검사는 북한 해킹 그룹의 공격을 다루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 수집이라면서 해커들은 그들의 자취를 감추는 데 뛰어나다고 지적했습니다. 안토니 검사는 바로 이러한 이유로 미국 당국은 피해자 조사뿐 아니라 공격 대상에 대한 조사에도 집중하고 있다며 관련 기관과 업체 등의 정보 공유를 통해 피해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오택송입니다.